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두 주째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 주간 확진자는 9,556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 8,543명에서 11.9%, 1,013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일 확진자는 1,857명으로 전날보다 118명 줄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109명 늘었습니다. 시군 별로는 원주 483명, 횡성 48명, 명월 36명, 평창 39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1,187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명입니다.